사람과 사람, 사람과 디바이스, 나아가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의 초연결시대 이젠 기업에게도 옴니채널의 고객을 이해하고 서로를 연결시키며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때 제공해 새로운 구매 경험을 제시하는 디지털 마케팅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SK텔레콤이 생각하는 디지털 마케팅은 고객을 중심으로 모든 채널을 통합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을 좀 더 깊이 잇기 이해해 고객의 행동에 따른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업에게 필요한 최적의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스마트 마케팅 매니저 스마트 마케팅 매니저는 모바일, 인터넷, 오프라인별로 고객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연계시켜 사용자 프로파일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복합 센싱 체계를 제공합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와이파이, BLE, GPS, 비디오, 오디오 등의 경로를 통해 원하는 장소에 최적화된 기술에 기반한 복합 센싱 체계를 지원하고 인터넷, 모바일 채널에서 수집한 내 외부 정보를 결합시킴으로써 통합된 정보 수집 채널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경로로 소비 활동을 하는 고객들은 늘 새로운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수많은 고객의 요구에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없죠 이런 고민도 스마트 마케팅 매니저가 해결해 드립니다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개인 행동 분석 정보를 통해 다양한 고객 기반 정보를 분석하고 타겟팅함으로써 고객에게 맞는 맞춤형 마케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스마트 마케팅 매니저는 고객이 구매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이를 통해 추가 구매를 유도하거나 고객의 취향과 구매 패턴을 분석해 새로운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스마트 마케팅 매니저는 다양한 고객군의 최적화된 채널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들에게 전달할 다양한 마케팅 메시지를 모든 채널의 같은 형태로 전달합니다 또한 CBS 푸쉬, 키오스크, 디지털 사인위치, 모바일 채널 등 온, 오프라인에 망라한 효과적인 새로운 고객 접점을 제공합니다 SK텔레콤이 보유한 정보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기술력으로 타겟 마케팅을 가능하게 하고 존 기반의 CBS 푸쉬, 위치 기반 고객 프로파일 정보와 자동화된 실시간 채널 마케팅을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디지털 마케팅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스마트 마케팅 매니저 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가장 멋진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